모두 장기자랑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? 네! 아직 못 정한 사람? 김현우요. 선생님, 제가 연우 데리고 연습해볼게요. 야, 김현우. 내일부터 쉬는 시간마다 연습할 거니까 멜로디 한 챙겨와. 나 그거 잘 못하는데. 야, 누군 잘해서 하냐? 너 진짜 안 가져오게만 해봐. 연우야. 간 친구들 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연우만 안 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? 잘 못하는데 왜 자랑을 해요?